오늘 좀 말 없어도 좀 이해해줘 내가 그 어? 캐리 해볼라고 지금 발악하는거니까 좋게 좀 봐줘 이제 이릴 때 됐잖아 나도 얘 서푼 효자 아니냐? 1픽서 보셨는데? 이래 되는거야? 아 센데? 퀴피줄라인 100개 감사합니다 앗 아.. 얘 왜이러지? 왜 이렇게 CS 자꾸 방해하지? 못 먹고? 미쁨 그나마 이제 루시안? 아니면 상당히 너무 힘들어 음.. 루시안이 좋아 우리 팀은 그냥 전멸했네 아니구나? 적팀이 전멸한거구나 뭐 이긴거 같은데 이거는? 아이 드릴게 드릴게 퀴피드라미 아이고 드려야지 드렸어요 아.. 아.. 미포 개사기죠? 더 질 봐라 . teil으 ㄹ ㄹ ㄹ ㄷㄷ 아까 끌었어야 되는데 스트레쉬가 손해는 아니니까 서포터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뭐 더 안 좋은 판도 있었는데 맞아 미포가 이속이 빨라서 귀환이 빠르네 내 생각에도 스트레쉬가 랜턴만 던졌으면 좋다고 판단했는데 들어왔으니까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그 정도면 대단히 깨져버린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야 군수지 아 실시 이상해 슛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존나하잖아 뭐야 자 뭘 이 정도 갖고 놀라 그래 놀라는 새끼들 다 강퇴하세요 시발 아 놀라지 마 이거 갖고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 아 아직 임마 시작도 안 했어 시발 미포 멘트 살짝 나간거 같은데 바드가 오랩이니까 이제 멘트 멘트 플레이 뱀 헉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어 어 쯧 아 내가 붙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붙지 말았어야 돼 내가 붙어가지고 그래 어 미포 사기지 어 미포는 지금 현재 원딜 말도 안되게 지금 사기라서 밴할거 아니면 잡던가 해야 돼 진짜 사기야 지금 근데 밴도 안해놓고 쓰레쉬 선픽해버리면 안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kop LIKE 문 앞방에 얻어오세요 와 너무 쎄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아 왜 사기인지 모르겠어? 내 킬수가 안보여? 내가 이렇게 킬 많이 먹었는데도 쟤가 지금 라인 우유를 가져가고 있다는게 수확에나 쌌는데 지금 왜 사기인지 모르겠어? 야 이따위로 주는데 원래 미포 아니었으면 끝이지 완전 전전 잘하네 미포 잡고 죽을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센거 아니냐 진짜로 원래 좀 그 슈퍼플레이는 원래 좀 생각없이 들어가야 나오는거야 잡겠다 이거 100%다 이거 실수했네 시스 어어 옳지 탑도 끝났고 미드도 끝났고 탑도 끝났고 탑도 끝났고 야 씨발 말이 돼 이게 딜이 야 이게 말이나 대 딜이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말이 안되는 딜이 나오네 아 잡긴 잡겠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이 그렇지 아유 아주 좋아 이런거 어 어 바드 팀킬 이런거 아주 좋아 어? 아주 좋아 이런거 어 좋단 말이야 하하하 바드 궁 날라오는거 봐 아 미포는 지금 어 살 생각에 플래시까지 썼는데 그랩 끌려도 살 수 있었어 잘하면은 바드가 그냥 죽여버리네 미포랑 싸울때는 궁부터 맞추고 싸야겠다 그냥 싸우면 안되겠네 이번에 깨달암을 얻었어 그냥 싸우면 안되겠다 궁 맞추고 픽값한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원콤 내게 그정도 나를 놀라게 할게 아이 씨발 말이 돼 아아 씨발 말이 되냐고 이게 딜이 아 씨발 뭐 루시안이 사기야? 뒤질래? 다음부터 밴 안하면 죽여버린다 씨발 루시안이 사기라고? 장난하나 진짜 아 미포 너프해야돼 저거 뭐하 뭐하냐 어? 뭐 뭐하는거야 왜 왜 와가지고 와가지고 관문타고가 괜찮겠어? 카우스 이거 도와줘야될거 같은데 어 QQ로 돌았는데 괜찮아? 아이 씨 안괜찮아보이네 애초에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야 내 궁을 맞으면서 달려 루시안 궁을 맞으면서 달려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랩당하고 이긴다는거죠 쟤 말이 안돼 지금 말이 되게 하고 있잖아 지금 쟤가 말이 안되는건데 미포 연습하지마세요 곧 너프 당하니까 백퍼센트 장담할게 백퍼 백퍼 너프 당하는거 장담할게 연습하지마 할줄 아는사람만 지금 잠깐 꿀 빨고 웬만하면 연습하지마 어 락커 어서와 백퍼 너프야 저거 이겼다 싸우면은 이겼다 싸우면은 아우 좋아 아이 씨바 헬주다 나도 맞았네 아이 씨바 아 쓰레쉬 죽을까봐 타군사랑 있었네 좀 빨리 쓰지 아니 이 타군사랑 미카이 둘다 좀 빨리 쓰지 아 간보다 써가지고 내가 플래시로 살려주려다가 나도 맞았어 아 내가 옆으로 썼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네 미포 밴 안했다가 뭐라 했더니 쟤는 루시안으로 미포 이긴다고 하고 있네 아 진짜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아 루시안 너프 그만 해야지 여기서 더 넓하면 못쓰지 이제 사거리도 짧은데 데쉬라도 빠르니까 사거리 커버하는거지 아 아 씨바 왜 왜 스턴 왜 걸린거야? 왜 걸려 뭐에 맞았어 스턴? 스턴 뭐에 걸렸어? 아 이거 다 잡는 건데 아 아 안그러 아 다 잡긴 하겠다 와 스턴 뭐랑 맞았냐고 스턴 뭐랑 맞았냐고 포탑이랑 맞았어 나 여기 있었는데? 아이씨 아 존나 억울해 진짜 이거는 진짜 각 보였는데 다 잡는 각 터지는 각인데 이거 아 판정이 너무 오버 아니었냐 방금? 아 나 여기 있었는데 이게 맞았다고? 아 아 릭사이도 요오모가 아주 세네 아 뭐가지? 수은 하나 올릴까? 수은 하나 올려야겠다 이거 무난하게 이기려면 수은 하나 했어야겠다 아 이제 좀 합류해야겠다 미포랑 너무 개싸움했어 야야야야야 피하지 모타는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하트비 직진님 어서오세요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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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가 랜턴 쓰냐? 아 얘네도 이상해 진짜 1빙 수레쉬 픽해놓고 질련 왔네 질련 안오면 들어갈만 한데 바론 법도 하나 남았어 아 이거 쓰레쉬가 나한테 랜턴 줬으면 몰랐어 이거 진짜로 먹는 속도가 다르잖아 흠 큰일났다 죽겠다 이거 헐 야 이게 아 나 진짜 조심해야겠다 바드 수은 이따 올려야겠다 내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이거는 어 그렇지 내가 만든거는 마찬가지지 그렇지 수은 올려서 이제 괜찮아 막템 뭐가지? 도미니 끼어만세는 인사 안해도 될거 같은데 이번판은 피바라에 갈까? 몰랐갈까? 요오무 가볼까? 되게 좋은거 같은데 요오무 쿨감이 풀이라서 바드 판정점 되게 좋은거 같애 저거 진짜 수은 어클부터? 광전선 가고 요오무 가자고? 피바 갈게 추천 한번씩만 해주세요 야님들 만삼천명 보는데 추천이 몇개야? 진짜 와 천삼백개 야씨 만삼천명 보는데 천삼백 십분의 일 너무하네 아 장신군 바꿔야되는데 궁으로 핏각좀 해야되는데 궁으로 핏각좀 해야되는데 궁으로 핏각좀 해야되는데 뭐야 궁으로 핏각좀 해야되면 궁으로 핏각좀 해야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00원 아우 너무 비싼데? 신고 바꿔야지 쟤는 3코어로 정수를 가네? 저러면 치명타가 없어가지고 그정도로 나아올라게 하겠다 나아올라게 하자 나아올라게 하자 나아올라게 하자 저게 억제기를 타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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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술걸 그냥 뭔가 느낌이 그 있잖아 억제기 탑 밀고 미드 밀고 쌍둥이 민 다음에 여기 억제기까지 밀고 나오는 미니언까지 깔끔하게 죽여가지고 완벽한 그 그거를 하고 싶었어 방금 미안해 담부터 안할게 그냥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 적진을 내 걸로 만드는 느낌 사먹제기 만들고 쌍둥이 부수고 나오는 미니언까지 다 죽이고 그 완벽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담부터 안할게 안할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던지지 마세요. 급혈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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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